왜 시간은 항상 아쉬울 때 끝나는 걸까 나만 그런 걸까 왜 시간은 항상 행복할 때 끝나는 걸까 나에게만 그런 걸까 오늘이 아쉬워 잠 못 듣고 한숨만 쉬던 잠이 들고 미련한 사람은 내일 아침에도 꼭 해가 뜰 거야 이 순간 난 너무 행복해 매일 또 모레 오늘 갖기를 바래 그게 아니라면 매일이 없다면 난 너무 아쉬워 제가니 미워 오늘이 아쉬워 잠 못 듣고 한숨만 쉬다 잠이 들고 미련한 사람은 내일 아침에도 꼭 해가 뜰 거야 미련한 사람은 내일 아침에도 꼭 해가 뜰 거야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창조와 통 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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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 뜰 거야 날아가 뜰 거야 날아가 뜰 거야 날아가 뜰 거야 오오오오오 ooh 한글자막 by 한효정